네 이거 좀 똑똑하게 오빠 니 좀 똑똑하다 4. 6. 7. 8. 9 전형을 좀 쉽게 잘하는 것 같아 그 영웅.. 영웅님 그.. 아.. 그.. 뭐냐 알루민우? 영어로 실리콘 오레야? 실리콘 실리콘이잖아요 아니 실리콘이라고 읽으면서 지금 알루미늄으로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실리콘 윙콘에 넣어드림 이거 드립 쓰레기다 진짜 드립 쓰레기다 진짜 드립 쓰레기다 진짜 드립 쓰레기다 진심으로 한겁니다 아 그리고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요 아 개 어이없어요 아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드립 하지마 드립한적 없어 뭔소리야 왜 이게 뭔 내가 믿을지 뭐 어이가 없다 그러면 무슨 다 유아인이야? 어이가 없네 네 맞습니다 다 유아인 다 유아인 아 어이가 없다고 말하는것도 문제가 있는거요? 오빠 방금 말투 유아인처럼 따라할라 한거잖아 아닌데 그냥 어이가 없네 한거야 원래 오빠가 어이없다 하려면 아 진짜 어이없어 막 이래야돼 뭔소리야 어이가 없네 그냥 어이없다 하지마 진짜 어이없어 뭐냐고 아 어이가 없네 유아인 따라할라고 아주 어이가 없네 형은 그렇게 흘려서 얘기할 사람이 아니지 에휴 여러분들 마이 마이크 들리세요 여러분 네 아 컴퓨터 마탱이 가가지고 아 나 돌아버리겠네요 그냥 그니까 야동 좀 지우시라고 아니 근데 알림이 알림이 어떻게 생각해 아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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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